아, 모자. 아, 깊은 모자. 장난이다, 진짜. 저런 거 되게 굉장히 좋아하죠. 어, 지금 반바지하고도 잘 어울리는데? 뭐 하는 거야, 지금? 춤추는 거예요. 춤추는 거예요, 예. 오, 잘하네요. 잘해. 살아 있네. 살아 있어, 지금. 아, 이거 방석이구나, 이거 얼려서 쓰는 거. 아, 이거면 사실 에어컨 안 틀어도 되지. 이렇게. 네, 아이스 쪽기. 아, 너무 시원하고. 왜 그러는데. 예전에는 패티병에 물을 얼려서 안 꾸졌거든. 저런 게 있는데. 이야, 이거 원액을 보내주셨네. 하... 어떻게 하면 좋니, 진짜? 아... 이게 뭐야? 제가 보내는 것은 거북목 교정기인데 아마 전에가 목이 거북목이래요. 다 이렇게 항상 있다고. 이상민 씨의 지금 컨디션과 몸 상태 뭐 이런 것들 다 파악하고 있어서 보내주는 선물들이에요. 야, 그것도 다 빚이다. 큰일 났다. 너 또 빚진다. 뭐야 또? 뭐야 또? 아, 저거 저기 가복 먹고 싶은데. 네. 저기 위에 매달. 아, 네. 어? boduring다. 뭐 뚝뚝 소리가 나네? 아니. 아, 아, 아... 아, 아, 아... 아... 아, 아... 감사합니다.